영등포구 보건소가 산후조립일을 연중 지원합니다. 출산 6개월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산모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의 산모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에 본인 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. 서비스 유형별 지원금액은 상이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